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00페이지 방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불이 안 켜지잖아요 저는 전등을 켤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내려가요 저는 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TV가 안 나온다니까요 TV는 원래 없는데요? 그 방에? 이거 뭐지?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이런저런 문제들 전등을 켤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the light Hey, I cannot turn on the light I cannot turn on the light I cannot turn on the light Really? Do your best Try again No, it doesn't work 그러면 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 화장실 이 호텔 개판이에요 I can't flush the toilet 물을 내리다니까요 I can't flush the toilet 몰라요 나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으로 네, 모르겠어요 Flush the toilet Flush는 무슨 뜻이에요? Flush는 정말 물을 내리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꼬마들한테 꼬마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깜빡 잊고 물을 안 내려는 경우가 종종 만약에 있다면 화장실에 가둬 버려야죠 진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맞아요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 거는 Flush the toilet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일을 봤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면 TV를 켤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the TV I can't turn on the TV The TV doesn't work I can't turn on the TV 에어 컨디셔너를 켤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the air 컨디셔너를 더워 죽겠어요 I can't turn on the air 컨디셔너를 켤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the air 컨디셔너를 켤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보니까 또 제가 갔던 어떤 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생각나는데요 또 뭐요? 그 완전 작은 비즈니스 호텔 있죠? 네 침대 들어가고 그 외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의 그러면 고시원 수준의 그렇죠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면 동시에 천정에 있는 선풍기가 돌아가요 아 그런데 선풍기를 끄면요 네 에어컨이 꺼져요 아, 선택할 수 없는 어, 그렇구나 더워? 더워? 그럼 너 선풍기 쎄 이거지 싫어? 싫어? 그럼 에어컨도 꺼 이거지 아,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런 호텔 숙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딱 켰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전화했죠, 프론트에 뭐가 문제였을게요? 키를 안 꽂았어요 키를 안 꽂았어요 네 그래서 누구 좀 보내줘라 막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영어로 막 또박또박 얘기를 했죠 It doesn't work It doesn't work Oh, what kind of What kind of hotel is this? 네, 네, 네 무슨 호텔이 이래요? 어,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이상한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I'm from Japan 하셔야죠 아리가또 이렇게 네 네 Turn on, turn off 네 네 자, 그러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the light I can't turn on the light 자, 지금까지는요 네 켜고 끄는 것 그리고 물 내리기에 관한 문제였고요 네, 네 자, 이어서 볼 문제들은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오케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 작동하지 않는 거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Work 하지 않아요 얘가 일을 안 하네 일하라고 사다 놨더니 말이야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저 자고 있어요 켜지기는 켜지는데 돌아가는 것 같긴 하는데요 이거 분명히 에어컨디셔너인데 그냥 밍밍한 바람 나와요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일을 하는 거는 works고요 It works 일을 하지 않는 거는 doesn't work죠 Doesn't work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It doesn't work It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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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work 그냥 에어컨디셔너 하셔도 되지만 에어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에어컨디셔너라고 하셔야 되고요 앞에 습관적으로 더 를 붙이는 이유는 한 방에 에어컨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묵은 에어컨은 그 에어컨이죠 저 317호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어? 317호의 몇 번째 에어컨인가요? 라고 묻진 않죠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그래서 그 에어컨디셔너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아이고, 저 키를 안 꼽으셨네요 혹시 키를 안 꼽으시는 멍청한 행동을 혹시 호텔에서 해본 적 있으세요? 뭐예요?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기억력 상실이에요? 아, 그게 나디아 선생님이었구나 미안해요 아, 정말?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Wi-Fi doesn't work Wi-Fi가 안 돼요 Wi-Fi doesn't work in my room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경우 흔하죠? 아, 그래요? 그래도 흔해요? 그러면 그 앞에 반응해요? 반응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앞에 A4에다가 이렇게 해서 doesn't work 하고 붙여놓는데요 고장은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만 호텔 측에서 이건 안 돼요 라고 붙여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고장났어요를 의미하는 양대표현 쌍두마차 doesn't work? 그리고 broken 아니야? 아니야? 걔 부셔졌어요? broken 맞아요 아니, 저기 뭐 호텔 엘리베이터를 터미네이터가 와서 아도치고 가버렸어요? 뭐예요, 그러면? out of order out of order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out of order와 doesn't work 그러면 트리플로요, 트리플 뭘로요? broken doesn't work out of order broken 안 껴준다니까요 끼질 못해요, 여기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예요 doesn't work 그리고 out of order 오케이 out of order죠 out은 떨어지는 거고요 멀리 떨어지는 거죠 of order니까 order는 명령이죠 명령을 내리면 바로 옆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저기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명령 수행 불가 out of order out of order out of order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뭔 time? see you next time mm-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